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돌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하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폐에 맡겨 지키게 하고 유교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보혈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이번 주 파키스탄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단임 목사님 파키스탄에 도착하자마자 1500명이 모이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LTS와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성도들 앞에 전도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본으로 가셔서 일본 랩런트 집회에 참석하신 후 내일 늦은 시간에 서울에 도착하십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오력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파키스탄 전도 캠프가 진행된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보통의 교회에서는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주간으로 정하지만 예원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뛰어넘어 저 파키스탄에 무슬렘이 너무 많은 저 파키스탄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래 우리 귀한 청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 수고한 상급을 분명히 갚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설사와 복통과 식중독으로 고생했다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죠?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서 그런 질병을 얻었다 그거는 거룩한 질병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나는 질병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기포하실 것 같아요 여기 누가 참석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고생한 우리 청년들 캠프에 참석한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내년에는 안 가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내년에도 가셔서 다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절규로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하면 미산월 1월 14일 해질 때 즉 유대인 시간으로는 제9시 한국 시간에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지금 시간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후 6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구약에 연된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만큼은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부서지기까지 권한받고 죽으셨을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24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창세계 3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마운 것도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엄청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사망이란 말은 헬라우로 개헨난 음부 지옥이에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느냐? 지옥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만 죄의 삶의 정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죄의 삶을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구약을 기록했습니까? 상세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핵심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꿈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어요 생존을 위한 투쟁이며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추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난 땅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45일을 걸어서 신해산에 도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해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식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식계명의 시행규칙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면서 성막을 완공하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식계명과 율법의 시행규칙 70여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율법 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를 삼받아야 돼요 구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구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인이 죄인인지를 몰라요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본인이 죄인이며 저주의 대상이며 죄의 대가로 사망이 왔고 저주가 왔고 추억이 왔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삽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해서 본인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인간아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다 너는 망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너에게는 저주와 대상, 저주와 재앙과 치욕이 너에게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 끊임없이 인간에게 치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통해 내가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젠 죄를 해결받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일 뿐이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사안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만드셨는데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 안에 번제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진을 보지만 굉장히 적게 보이지만 가로가 25m고 세로가 50m예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도 네 가지의 색깔로 맞는 천막이에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흰실 뭘 상징합니까? 청색은 하늘 색깔이에요 장차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색은 무슨 색깔입니까?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장차오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홍색은 뭡니까? 붉은 피를 상징해요 장차오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릴 것이다 신생은 뭐지요? 장차오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네 가지 색깔로 된 그 문을 통과하면 보이는 것이 뭡니까? 번제단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주변에는 피와 짐승의 배설물 그리고 죽어가면서 고통의 소리를 지르는 짐승의 울부짐임이 있는 잔인한 장소요 공포의 장소요 짐승의 편에서는 죽음과 저주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의 편에서는 제삼의 장소예요 얼마나 무서운 장소인지 모릅니다 동물 편에서는 얼마나 잔인한 장소인지 몰라요 그 번제단 밑에는 그 짐승의 살겹, 그 핏덩어리, 그리고 그 털들이, 그리고 그 짐승의 비린내들 얼마나 무서운 장소인지 몰라요 율법을 통해 본의 죄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 죄를 해결받는 장소가 어디냐 아무 데서 해결받으면 안 되고 저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 와서 그 죄삼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소와 양과 염소 중에서 형편에 따라 한 재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선 겁니다 4개 4장 27절의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괴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죄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물을 번제물로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죄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암을 받으리라 율법을 통해 주임을 깨달은 사람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 재물을 가지고 번제단 앞에 씁니다 그 앞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제사장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져온 죄물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란 말이 전가하다 넘어가다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넘어간 거예요 죄는 왜 무섭습니까? 죄는 용서가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찌려야 됩니다 내가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순간 이 전가된 짐승은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번제단 양 옆에 있는 사각불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그 번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을 그 번제단에 올려서 완전히 퇴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탄 짐승의 그 고기의 향기를 맡으시면서 내 죄의 상을 파단됩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속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속죄죄라고 말합니다 속자는 갚을 속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번제단에서 죄의 상을 받으면 되는데 혹 모르고 짓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됩니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7월 15일, 7월 10 대속죄를 정했어요 레기 1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년 동안 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 이 죄를 속하는 날이 언제냐 7월 10 대속죄이라는 거예요 이때도 한 재물을 갖고 옵니다 이때는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하여 그 중에 제비뽑아서 한 염소를 갖고 와요 그리고 대세상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진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염소의 머리 안수예요 안수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진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염소는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성수 안에 가면 언약계가 있고 그 언약계의 속죄소라는 곳입니다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진 죄를 속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죄를 사안받는 방법이에요 구약은 장차올실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책입니다 장차올실 그리스도의 메시지 사역 기적 치유까지 구약은 다 소개하고 있어요 구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봐도 예수입니다 마태공 3장 13절에 15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더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30세 되던데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요한이 거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은 뭐지요? 세례요한은 대체상의 신분을 가지고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예식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정가됐습니다 온 세상이란 건 뭐죠? 창세계 3장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제림할 때까지의 기간 온 세상이에요 다른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세례 베푸는 순간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정가됐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자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정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된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제림할까지의 모든 인간이 진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어린 양입니다 이제는 어린 양이 돼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어린 양이 그 번제단에서 얼마나 얼마나 비참한 그 번제단에서 그 제사장이 어린 양의 목을 칼로 찔러서 피를 양푼에 받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어떻게 합니까? 뿌리고 남은 피를 바닥에 던지고 그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에 올려서 완전히 태우는 짐승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공포 중에 공포예요 그 어린 양이 흔적이 없이 다 부서지고 깨져야 한 사람의 죄가 속하고 사안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제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제는 온몸이 다 부서져야 돼 이제는 깨져야 돼 피를 흘려야 돼 붉은 피를 흘리셔야 돼 2000년 전에 나의 죄도 예수님께 전가됐어요 여러분의 죄도 전가됐습니다 장차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의 죄도 예수님에게 전가됐어요 이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그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구약의 예언대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니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붉은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제는 법적으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이 피의 효력이 있느냐 베드론서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이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히브리스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리며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어떻게 거룩함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산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인전 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목 밖이신 곳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십자가의 피라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은 뭐냐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아는 자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2000년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에 잡아서 사자의 밥이 될 때 그들이 여러분 사자력을 떨려면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보혈의 피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거든 그 힘의 원동력이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면서 자기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십자가에 동참하십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입니다 피의 종교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아는 자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갈등합니까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흔들립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불안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있는 순간 근심이 보이고 있는 순간 걱정이 보이고 있는 순간 원망이 보이고 있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불평이 보이고 그때 열등식과 비교식이 사로잡힘 모든 원동력의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이것이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를 향해서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보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능력이냐 피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성금요일날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랄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힘 가지고 오늘서부터 내일까지 24시 보율의 피를 음미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기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사람의 순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3절입니다 그때 헤롤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곱을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에는 무교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묵상하면서 이때가 에디 30년입니다 장소는 감난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감난산의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 31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때가 시기적으로 에디 61년입니다 장소는 로마에요 아니 감난산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와보니까 31년 만에 로마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합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한 나라는 확장할 수밖에 없어요 내 심령에 그리스도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머물러있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가문에 임합니다 내 직장에 임합니다 내 학교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속도에요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천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감난산에 모인 사람 보세요 힘없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어부입니다 소외된 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한 자들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절망의 선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했어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의 선이 한계에요 이 감난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한계에 잡힌 인생들입니다 생존에 끌려 사는 인생들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세계보고마에 쓰임받았을까 정답이 무엇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4장 1장 8절에 얘기합니다 성령축만 여러분 성령축만 받은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모십시오 성령축만 받기 전에 베드로는 계집여정의 말을 듣고 세 번 예수를 부인했던 약한 자입니다 근데 성령축만 받고 나서 60일 되던 해 사내들인 공예에서 그가 외친 복음을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예에서 70명의 그 사내들인 공예원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은 당신들 사내들인 공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두개인 바리세인 장로들 너희들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까 이건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누가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노력해서 했습니까 성령축만이 받은 베드로의 모습은 60일 전과 60일 후가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축만 받으러 강군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3천명이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할 때 남자만 5천명이 돌아오는 폭발적 부흥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합니다 어느 정도로 폭발력 있게 복음운동이 일어났습니까 4대 6장 7절을 보니까 하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양의 무리도 이 도의 복종 아니라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졌는데 왕성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왕성이 뭐냐 자라게 하다 증가하게 하다 제사양의 무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제사양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양과 레인이 만 5천명 정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사양은 한 8천명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8천명의 제사양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고 그 앞에 복종에 따라 굴복에 따라 엄청난 폭발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본거지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완전히 장악된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도행위 1장에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점령할 도시가 어딥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정복된 거예요 그 정도로 성령이 충만 받은 초대교의 성도들의 이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제는 유다도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도 가야 됩니다 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건 이상하지요 사람들은 익숙함이라는 게 있어요 안일함 속에 빠졌어요 예루살렘의 안일함이 들어와 버렸어요 부흥에 만족하고 전혜인 핍박당하고 소외에 당했는데 이제는 믿는 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영적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일함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그 전에 우리 단임 목사님이 사역자 조장 때 그 익숙함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 가족이 교회에 오십시오 얼마나 얼마나 익숙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익숙합니다 용어도 익숙합니다 모든 분위기도 익숙합니다 잔양도 익숙합니다 말씀도 익숙해요 용어 자체도 익숙합니다 393 망대 세 가족은 뭐지? 비행기도 아닌데 왜 철철철 얘기해요? 그런데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궁금한 겁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씁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익숙함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는 힘을 상실해버립니다 동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예루살렘이 정복되는 순간 초대교회는 익숙함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과 정복되면 됩니까? 유다도 가야지요 사마르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야 돼요 이제 멈추면 안 됩니다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도전이고 끊임없이 도전입니다 그 안일함을 깨는 사건이 스테반 순교회에요 스테반 순교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통의 아픔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스테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산되고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확산되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르게 됩니다 4대인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의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스테반 집사님 가장 메시지가 좋은 스테반 집사님 가장 전도를 알고 제자를 알고 그 십자가의 보유를 아는 가장 믿음이 좋은 스테반 집사를 하나님이 죽이심으로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안일함을 파괴시키고 다시 한번 사마리아와 유다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정도로 믿는 자의 이 피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구부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인 7장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라면 헤롯 왕의 참수용을 당한 야구부는 사도 중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14년이 지난 시점 여러분 14년 동안 얼마나 엄청난 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폭발적 붕입니다 성도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열매를 주셨어요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인구가 35만에서 40만 명입니다 성도의 수가 어떤 학자에 의하면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붕의 역사예요 그런데 14년이 지난 초독교회는 한계가 부딪혔어요 붕이 정체되고 기도가 정체되고 사역이 정체됐어요 스테반 순교를 통해 유다와 사마르의 교회가 세워지는 증거가 있었지만 또다시 안일함 속에 빠져서 붕이 정체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미션이 추춤되어 버렸습니다 보금이 추춤된 시점에 헤롯 대항의 손자 아그리바 1세의 이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야구부의 죽음을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이라면 이제는 왕이 나서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로마의 속국에 속한 힘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중에서 헤롯 아그리바 1세 왕처럼 힘있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야구부가 죽으면 보금이 차단될 줄 알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야구부의 존재 자체가 없어요 사역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언급되는데 악한 왕 아그리바 1세의 이의 목뱀을 당해 죽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억울한 줌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언급이 없어요 한 번 언급이 됐는데 야구부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 당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첫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아벨의 첫 새끼와 기름 가난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지만 가난의 첫 성 여리고성은 내 것이기 때문에 정복할 때 전류품을 취하지 말라 이것은 내 것이라 소득의 첫 것 11조 성경은 첫 것을 귀하게 여겨요 야구부의 순교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을 얘기하거든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야구부의 순교를 통해 초대교회에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규정이 무엇인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규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구부의 순교로 말리미암아 나도 야구부처럼 순교로 나의 믿음을 확증하리라 나도 야구부 사도가 순교한 것처럼 나도 순교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리라는 이런 영적 불여 곳곳에서 타올랐다고 말합니다 헤로세 핏박과 유대네 핏박 우른의 신앙을 벌인 성도들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지만 예수님이 주신 사도인 1장 8절의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고 곳곳에 숨어있는 연약한 성도들 유대인의 왕따와 핏박으로 인하여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지만 입에서 보험을 증가하지 못하고 침묵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 중에 첫 번째 야구부의 순교를 통해서 마음의 풀이 타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야구부 사도처럼 순교하겠다 숨어있던 성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빠진 성도들이 야구부 사도의 순교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도 순교하겠다 나도 순교하겠다 순교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13장에 드디어 어떤 일을 합니까? 땅 끝의 시장 바울이 1차 세계의 순교를 시작합니다 순교는 거짓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보험을 위해 가정을 순교했다 그 가정은 반드시 반드시 보험화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재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니다 모든 종교는 살기 위해서 믿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요 바울도 알고 있어요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도 십자가에서 끝났다 기독교는 죽는 종교예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의 이 뇌 구조는 어떤 구조냐 내가 보금을 위해 어떻게 희생할까? 내가 이 보금이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충성할까?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희생할까?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게 보금의 능력을 아는 자의 힘이에요 보혈의 능력을 아는 자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스타트만 2025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예원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메시지도 담대한 도녀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안일함 때 부패가 오고 안일함 속에 타락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떤 책을 보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책으로 읽었습니다 그 책에 어떤 교회가 책을 출가했는데 그 책이 뭐냐면 부흥폭발하는 교회 성도들의 생생한 전도 이야기 책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2025년 끝날 때 예우원의 만명 성도가 채워지면 우리도 이런 간증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책 내용이 뭐냐 어떤 분이 조폭 출신, 룸사랑 출신 그런 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그 과정은 엄청난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전도하라 그랬대요 여러분 새가 저와 할 때 전도하라 그런 거예요 집사된 지 1년, 2년밖에 안 된 집사님 보고 전도하라 하니까 이분이 하나의 말씀으로 본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3년 동안 책에 보니까 315명을 전도했어요 우리는 뭐 놀라지도 않습니다 315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니까 어떤 장로님은 3년에 495명을 전도했어요 어떤 교구는 3년 안에 285명을 전도했어요 어떤 안수집사님은 3년 안에 490명을 전도했어요 그 안수집사님의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토요일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들였대요 그리고 자기의 물질을 들여갖고선 독거농인을 찾아가고 지인을 찾아가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고 목욕도 해주고 주요일날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차로 막 다 수정한 거야 집 앞까지 가서 차를 태워서 교회까지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점심 먹고 자기 차로 데려주고 3년 했더니 490명이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분이 하나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메시지가 없어요 훈련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사형료 하나 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못한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두 가지들하고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교회에 오면 다 산다 이거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다 산다 이거 나같은 죄인도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나같은 형편없는 인생도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있게 우리 교회에 가자 우리 교회에 오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교회에 목사님 만나면 다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면 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습니까?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강단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주의 등에 확신이 없습니까? 누구든 예원교회에 오면 산다 누구든 단임 목사님이 선포되는 강단을 통해 회복될 것이다 교회에 우리 귀한 교육자들 만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다 영생의 축복으로 살아날 것이다 내 역할은 뭐냐 데려오면 된다 이런 확신이 없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300명 400명 전도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못합니까? 우리는 메시지가 있고 얼마나 훈련받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가진 전도의 여정 있는 사역자들의 글이 2025년 10월 달에 발간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죽었지만 12명의 제자 결혼을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가론 유다가 죽었을 때 제비뽑아 맞대야를 보충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었지만 야고보의 자리를 다른 사도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빈자리였지만 그는 죽어서도 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어서도 전도의 불을 옮겼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죽어서도 일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소주지만 그 소수가 전도와 성교를 위해 죽었을 때 수많은 제자가 나오고 교회가 부흥되고 사도행정 1장 8절의 미션이 완수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 특징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지 않아요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이 100명을 전도하고 200명을 전도하니까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전도의 불이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단임 목사님의 간증도 똑같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요? 전도와 성교에 올인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의 모든 사람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원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한 사람이라 그 한 사람의 장로님이 필요하고 그 한 사람의 안수입사님이 필요하고 그 한 사람의 청년이 필요하고 그 한 사람의 랩농트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10명이 전도하고 한 사람이 50명이 전도하고 한 사람이 100명을 전도하면 50명이 10명이 나오고 30명이 100명이 나오고 20명이 200명이 나오고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순교하셔야 돼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밀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금위를 왜 그분이 죽으셨습니까? 그분의 죽음으로 말림이 아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림이 아마 구원임한 거예요 성경은 다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소수한 사람 소수한 사람 그 소수한 사람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야곱의 순교를 통해 연약한 성도들과 핍박을 위해 숨어있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정의 12장 3절 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넬싱 네페로 맡겨 지키고 6월절 9회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은 야곱어 사도를 참수에게 처한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확인한 후 내친김에 베드로까지 투옥시켜버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굳게 닫힌 옥문이에요 어느 정도로 베드로를 굳게 잡고 있었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군인 16명이 지키고 있어요 인간 한계입니다 굳게 닫힌 옥문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굳게 닫힌 옥문이에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강력한 저항이 온 겁니다 스타트판 2025 24역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성도들이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1만 명의 성도를 채워서 본격적으로 이 서울과 수도권과 전 세계에 전도하겠다는 사탄에게 선전포구하는 출정심 얼마나 사탄의 입장에서 긴장하겠습니까? 이래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돼요 이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생각하시고 이제는 정확하게 선포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면 살 수 있다 여기 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여기 오면 너의 인생이 바뀐다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것이다 재앙의 인생에서 응답의 인생으로 바뀔 것이다 영적 문제 있느냐 가문의 문제 있느냐 질병의 문제 있느냐 내세의 문제 있느냐 영께 오면 살 수 있다는 간절한 외침이 여러분이 입을 통해 고백 대지해야 돼 그래서 외치해야 돼 침묵의 영에서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제는 외치셔야 돼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노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이 굳게 닫힌 옥문을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굳게 닫힌 옥문을 어떻게 열고 해방됐습니까?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굳게 닫힌 옥문을 여는 열쇠는 온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타트반 2025에 대한 출정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탄에게 선전포가 한 거예요 이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의 열쇠가 뭐냐 온 성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스타트반 2025라는 주제를 가지고 단임 목사님이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출정식이라 이제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부터 여러분 속에는요 분명한 마음 속에 각인되어져야 돼 내가 올해 갈 때까지 반드시 전도하겠다 한 명, 두 명 그런 고정관념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한 명, 두 명입니까? 아니 원색적인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400명, 300명, 200명은 그렇게 많이 전도하는데 20명, 30명 전도회 곳은요 전도상 리스트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교사가 여러분들 교사가 50명 전도회도 전도상을 못 받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교사가 380명이다 교사 한 사람이 3, 4, 5, 6일 때까지 한 명만 전도해 보십시오 한 명만 전도해 보십시오 380명의 랩론트 숫자가 늘어나고 후반기에도 380명의 전도 한번 봐 보십시오 그럼 700명, 800명 너무 쉽죠? 전도는 쉬워야 돼 전도는 복잡하게 하면 안 돼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강단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누가 와도 여러분들 교육자한테 맡겨보십시오 정확한 복음 증가하고 신앙생활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확신이 없습니까? 그래 이번 기회를 통해 전교인이 기도하므로 우리 속에 있는 국계에 닫힌 옥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표 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새벽교를 통해 국계에 닫힌 개인과 사역의 문제가 열려 지역의 장막터와 골룩의 장막터를 넓혀나는 예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4등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축만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 증인은 법률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증인 되기에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초대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고 초대계 성도들은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법정에 출동해야 돼 그래서 그들은 집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보고 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능력을 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현장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이 뭡니까? 진실만을 증거해요 그들은 진실을 외쳤잖아요 보고 들은 진실을 외쳤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그 증인은 헬라로 마루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루투스라는 단어 안에 순교자라는 영어 마터가 나왔어요 성령축만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다의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어떻게 증거했죠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았을 때 이 복음이 2000년 만에 이 한국 땅에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복음 증거할 때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증거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뭡니까? 물질을 들일 수 있고 시간을 들일 수 있고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그 집에 가서 그를 태워서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나도 좀 편하게 남전도에 가서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싶지만 그 사람 손을 꽉 찼고 예배드리고 꽉 찼고 점심 먹고 꽉 찼고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6개월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겠냐 이게 죽는 겁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예원께 와서 얼마나 즐거운 게 많습니까? 믿음의 동료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동료들과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포럼하는 거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그런데 새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으로 해서 내가 시생하는 거 이게 마지막 시대의 성교적, 전도적, 순교는 하나님의 그걸 기하여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이런 열정 있는 사람이 나와야 열 명, 수명, 30명, 50명, 100명의 귀한 영혼들이 정착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마르투스 정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이를 한번 죽어봐라 이를 위해 한번 순교해봐라 이를 위해 한번 목숨 걸어봐라 이를 위해 한번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봐라 너 피곤한 거 안다 너 돈 없는 거 안다 그럼 한번 해봐라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너에게 함께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마태봉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응답을 받는 성금혈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의미인은 이렇게 city 감사합니다.